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CTV 뉴스입니다.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12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.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12월 1일까지 86일간 30개 나라 72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에서 치러집니다. 주 전시공간인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부딪힘 소리와 겹침 소리, 처음 소리 등 세 가지 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그곳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들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회에도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가장 많은 31개 파빌리온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은 미술관과 갤러리, 역사적 장소 등 일상적 공간에서 각 나라의 현대미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